오늘은 누가 나와 얼굴을 마주할 행운의 주인공이자? 루스가 눈앞에 있다 1딜 케이틀린? 날 떨쳐내기 힘들걸? 스읍 미드 룰루인데 어... 정글러가 렉사이고 렉사이 많이 했네? 아 렉사이나 배놨걸 괜히 이상한거 배놨어 니달리 배놨지 말고 렉사이나 배놨걸 수많은 전쟁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힘은 잘 계산해졌어야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이걸로 그리고 이걸로 이걸로 지 put up 이걸로 체크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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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 좋은 거 같아요 스.. 전글이 렉사이라서 렉사이를 못하는 애도 아니고 쪼끔 조심해야겠네 이거 아 룰은 아까 그 제드에요? 랑이는 땡겨질거 같은데 네네 아니 아 아 좀 위험했다 약간 위험했네요 그라가스가 와가지고 제가 약간 방심했는데 영갑템 트리로 갈게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글렀다 글렀쓰 렉사이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지금 또 갈 수가 없어 겨우 네, 잘 지내줘, 잘 지내줘 ㄷㄷ 룰로도 CS 고잘 챙겼네? 거의 안 빼뭐야 안 놓쳤는데 아 쉨도 있어가지고 좀 깝깝해 근데 쉨 있어가지고 아 쉨 로아 좀 뽑아올게요 탑에서 뭔가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미드는 어차피 룰루가 약간 받아박는 챔피언이어서 킬각도 잘 안나오고 진짜 룰루가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킬각이 잘 안나와요 용탐을 잡는게 날 것 같은데 슬래시 안보이는데 죽어서도 날 잊지 못하게 만들어지지 석추가 없다고? 필요없어 유연하다고? 그럼 용탐을 잡을게요 탑에 렉사이가 보여서 용탐을 잡은것 같아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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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메 가는게 낫겠다 이거 지메 갔다가 연훈좀 뽑아올게요 아 칼리스타가 너무 무난하게 성장을 하네 이거 칼리스타 크면은 안좋은데 이거 조합이 좋지 않은데 칼리가 크면은 한타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아 존나 오바같은데 손에 손에 아닌가 이거 어? 일단은 팽팽하네요 팽팽하네 렉사이가 잘 풀고 있긴 하네 확실히 필거늘이 오오오오 표기 태궤 いっ 타이밍 히힛 나이스 뭐해? 크라우스 뭐한거냐? 피즈는 근데 이게 카시 입장에서 딱히 깎아봐요 피즈가 상대하는게 어려워 답이 없어 거의 약간 페이크 무비를 줘야되는데 피즈 상대로는 많이 힘들죠 확실히 어휴 렉사이가 너무 잘 크는데 이거 렉사이가 지금 이게 일단 탈취는 들고 탈취는 무조건 들어야되고 아 아이템 너무 잘 떴는데 지금 영겁이랑 대천사가 17분에 어 어 나 뭐야 햄버거 시켰는데 왜 왜 집으로? 어디로 어디로 어 아 양곡이형 온대? 아 아 오늘 갑자기 뭐인데? 흐흐흐흫 아 아 누구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 친구? 어 어 아 그렇지 아 어 어 어 어 잘 됐네 아 일단 알았어 방송중이야 지금 흐흐흫 흐흐흫 쉐나 쉐나 쉠궁을 생각하 못했어 공기기까지 좋았는데 칼리스타 방금 칼리스타를 녹일라다가 쉠궁을 생각하 못했네 쉠궁 때문에 이 칼리스타를 마무리를 못했네 물로 핵스도 그렇고 근데 뭐 지금 제가 뭐 한번 죽은거 빼고는 괜찮죠 뭐 군기도 잘 들어갔었고 아 오반데 아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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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리븐 리븐 미쳤다 리븐 리븐 한스타 플랫 없고 아 좋습니다 야 현일 잘하네 좋아요 방금 소라카가 그냥 잘리는건데 다행히 잘 받아먹었네요 소라카가 쓰레쉬한테 잘 걸려가지고 쓰레쉬도 또 장인이라서 잘 끌어 그래서 뭐 저런거 시야장악하려고 하다가 죽는건 어쩔수 없어 아 물론 아깝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네 저거 장성벽이 노랑진 살아요 노랑진 노랑진 살아요 으 아 시야장아 가베 네 알았으 시발 빼라 얘들아 네 저 어서오세요 알라뷰 영님 장성벽이 쪽 살아요? 우리가 또 잘못 물리면 지금 이게 우리도 안좋을수 있어서 얘네가 묵은건 아니어서 잘해야돼 한타를 또 넥사이가 앞에서 탱킹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이렇게되지? 이걸 왜진..왜질까? 이걸 왜진거야 이거 아 리븐이 없었구나 이건 진에 잃힐 이유가 없었죠 이건 절대 질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궁극기랑 애들 데미지가 너무 잘들어가있었는데 5대 0었으면 갱이 갰겼네 이거 ㅇㅋ ㅇㅋ 아이템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무덴이 날 것 같아요 얘네가 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동속도가 좀 좀 빨라야 될 것 같네 이번판은 무난하게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번판도 무난하게만 가면은 나만 안죽으면은 그저 오케이 끝났네 터졌어 터졌어 아론 두 끝났네요 끝났어 끝났어 탑카치이 무덴이 근데 무덴이 항상 좋은거 아니야 또 무덴보다 더 좋은 템이 많지 라일라이도 괜찮은데 무덴가는게 이제 근데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무는 애들이 많으면은 무덴을 가도 좋고 방금 쓰레쉬가 좀 오바했어 라인을 미는 것도 상황을 보면서 밀어야지 그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너무 다 잘 커서 여기서 이제 보이드를 가면 되겠죠 아이템이 너무 잘 탔다 너무 잘 탔어 카치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한타 때 그냥 포지션만 잘 잡으면 되요 프리딜을 포지션만 잘 잡고 그 한타 프리딜을 넣는 와중에도 또 cc를 최대한 맞지 않으면서 하는게 중요하죠 리듬이래 리듬 죽었다 이거 어? 야 좋았다 쓰레쉬 다 부수고 다 부수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뒤에 쉔 뒤에 쉔 하하하하 그냥 녹아버리네요 그냥 걸어오다가 죽는데 그냥 그냥 걸어오다가 죽어버리네요 쉔이 마법자 흐륙이 없네 맞아 없네 뭐 게임 끝났네요 뒤에서 어떻게든 이니시 걸어보려고 한건데 어림도 없죠 히힛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끝난거 같은데요? 음.. 영업이랑 대천사 하니까 마나 진짜 풍족하게 아.. 수고하셨습니다아 깔끔하게 이겼네요 깔끔하게 19점 조사 조하연 딜량은 이정도